농어촌 주택 관련해서 되게 질문이 많은 게요. 시골에 땅이 있는 사람이 이 도시에 집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그 후에 그 땅을 이용해서 농어촌 주택을 짓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농어촌 주택 그리고 고향 주택에 대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원래부터 양도세 혜택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종부세 관련 혜택도 있고요. 그리고 요건도 크게 완화가 됐습니다. 전원주택의 꿈을 키워주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우리 양도세 전문 이장원 세무사님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농어촌 주택이 도대체 뭡니까? 이거는 조세특례제안법 99조의 4가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요.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결국 양도를 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겠다는 특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기서 집이 두 채가 있는데 농어촌 주택은 한마디로 없는 걸로 봐서 본인 집을 사고 팔 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는 게 바로 농어촌 주택이다. 그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농어촌 주택은 결국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주택을 양도를 할 때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년 이상 보유를 하면 결국은 농어촌 주택을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본인 집을 사고 팔 때 농어촌 주택을 집이 아닌 걸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농어촌 주택은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이 특례를 적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농어촌 주택을 추후에 3년 이상 보유요건을 꼭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네 3년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불이익이 없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농어촌 주택은 아무데나 되는 건 아니고요. 그야말로 농어촌만 가능합니다. 우선은 읍면 지역은 당연히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인구 20만 명 이하의 시지역도 속해 있는 동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시가 됩니까? 주로 보시게 되면 충청북도는 제천시, 그 다음에 강원도는 동해섬청, 속초시, 전라남도는 광양나주시처럼 다양한 시가 있으니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한마디로 시라고는 하지만 인구가 좀 작은 저런 시들은 농어촌 주택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수도권 지역. 하지만 적경지역법에 따라서 경기도 연천군이나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실거래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고요. 그리고 관광지능법에 따른 관광단지는 제외가 됩니다. 바로 저건데요. 저 다섯 가지는 농어촌 주택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해당된다 그러면 일단 농어촌 자택 자격이 되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네. 일반 주택에 대한 요건도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반 주택과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이 같은 읍면 지역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농어촌 주택과 말 그대로 고향 주택을 구분을 하셔서 꼭 같은 읍면에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하시고요. 따로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순서를 엄수하셔야 됩니다. 일반 주택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은 3년 이상 보유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네.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있네요. 요건이. 과거의 개정으로 인해서 대지 면적, 즉 면적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삭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친 공시지가라고 하죠.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기존에는 2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3억 원으로, 이번에 세제 개편안은 3억 원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바로 개편된 내용이죠. 하지만 한옥은 계속 4억 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3억 원이 되는 건 언제부터 지금 법 개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세제 개편안이 무조건 된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결국 한 8월이나 9월쯤에 확정된 안을 확인하시고 23년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취득이 기존에는 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었는데 이 개정안으로 인해서 25년 12월 31일까지 또 기한도 연장이 됐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부세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과를 자신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마 농어촌 주택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큰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2억 원이 3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가상승률을 좀 반영한 세법 개정안이고 납세자를 위한 세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이 여야 충돌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농어촌 주택하고 비슷하면서도 아주 약간 다른 제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향주택이라는 제도입니다. 고향주택도 농어촌 주택과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일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고향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고향주택이 3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됐을 때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고향주택을 주택수에서 배제를 해주는 거죠. 농어촌 주택하고 거의 똑같네요. 그러면? 아주 유사합니다.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제외되는 지역이 조금 더 고향주택은 완화되어 있다.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어떤 지역이 완화가 됩니까? 농어촌 주택 불가지역은 보시게 되면 5가지였는데 여기서 고향주택은 두 가지가 제외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두 가지가 더 제외가 되기 때문에 더 완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어촌 주택은 말 그대로 시골만 원칙적으로 되는데요. 고향주택은 도시지역이 가능한 거네요. 도시지역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더 추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가 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이 되죠.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옥은 마찬가지로 4억 원으로 똑같이 유지됩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고향주택은 도시지역도 가능하지만 본인이 아주 개인적인 연구가 확실히 입증이 된 그런 데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 2번을 억지로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10년 동안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게 말 그대로 본인이 이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랑 가족관계 등록부를 다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정말 말 그대로 고향주택,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고향주택에도 아까 농어촌주택과 유사한 이런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두 집이 연접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선취득하고 그다음에 고향주택을 취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향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 요건도 똑같습니다. 저 순서가 뒤바뀔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을 못 받는다.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종부세 관련해서도 이번에 변화가 있는 거죠. 여기서 주택수에는 제외를 하고 하지만 과세표준에는 포함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 세 가지가 개정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방저가주택을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세대 주택자가 공시지가 3억 원,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수도권, 그다음에 특별자치시, 읍면 지역은 당연히 제외가 되고요. 그다음에 광역시, 이 부분에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그 지역 소재 주택을 말 그대로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겠다. 말 그대로 내가 주택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지방저가주택을 취득했을 때 이 주택수에서는 제외해주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가액은 합산을 하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지만 과세표준은 합쳐진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11억 원까지 말 그대로 혜택을 받으시잖아요. 감면을 받으시는데 12억 원으로 내년부터는 적용받을 때도 결국 주택수가 제외돼서 12억 원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제개편안은 22년도 분부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는 상황을 꼭 보시고 만약에 통과를 되면 주택수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을 하여야지만 이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올해분부터 적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꼭 9월에 이걸 놓치지 마시고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 법안에서 상세 요건이 어떻게 확정될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의 3억 원이냐 아니면 연마다 3억 원의 기준을 다시 체크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해마다 적용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비춰집니다.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하지 않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농어촌 주택, 고향 주택 이런 것들이 지방저가 주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에서도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이른바 세컨하우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이렇게 오늘 컨텐츠를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 관련해서 되게 질문이 많은 게요. 시골에 땅이 있는 사람이 도시에 집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그 후에 그 땅을 이용해서 농어촌 주택을 짓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농어촌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결국 신축 완공되고 나서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수 제외되는 세제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결국은 토지를 먼저 취득하시고 신축할 때 저는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지를 취득할 때도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한다. 아, 그래요? 이 주택에 대해서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22년 2월 28일부터는 이 토지를 취득할 때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정 요건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토지 일반 매수 같은 경우는 수도권 등에 소재하는 토지는 1억 원부터 그다음에 수도권 등 외의 지역에서 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6억 원. 그러면 뭐 이 정도 가액이 이하면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뭐가 있냐면 1회에 이 토지를 둘로 나눠서 구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체결일로부터 먼저 한 필지를 취득하고 나서 1년 이내에 다른 필지를 또 취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합쳐졌을 때 그 가액을 넘어버리면 그땐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증여 문제나 다른 이슈로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고향 주택 그리고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